제 20편 부행편 제 20편에는 부인이 지켜야 할 네 가지의 덕행을 풀이했다. 부인도 인간 수양이 필요하고 명심보감의 모든 가르침이나 개명을 잘 익히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. 그래서 가정의 주부로서 특히 지켜야 할 덕행을 사덕으로 묶어 가르친 것이다. 부녀자가 지키고 행할 사덕은 사행이라고도 한다. 즉 부덕, 부원, 부용, 부공이 네 가지 덕행이다. 이에 대한 내용을 본편에서 항목별로 나누어 잘 풀이했다. 역경의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. 가정이 바로 잡혀야 천하가 바르게 된다. 옛날이나 오늘이나 가정은 사회나 국가나 세계의 기본 단위이다. 생물체의 세포가 생생하게 살아서 작용을 해야 그 생물체가 활발하게 생동할 수 있듯이 사회의 기본 세포라고 할 가정이 건전해야 그 사회가 건전하고 또 발전한다. 그리고 가정은 부부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정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주체는 바로 주부이다. 그러므로 부덕이 강조되는 것이다. 익지서에서 말했다. 여자에게는 지켜야 할 네 가지 덕이 있으니 첫째는 부덕, 즉 부인다운 덕행이고 둘째는 부용, 즉 부인다운 꾸밈이고 셋째는 부언, 즉 부인다운 말씨이고 넷째는 부공, 즉 부인다운 솜씨이다. 남자는 남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덕행이 있고 부녀자는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덕행이 있게 마련이다. 동양철학에서는 음량의 도리와 천지의 위상을 중시했다. 하늘과 땅이 어울려야 자연 만물이 창생하고 번성한다. 남성을 양적 하늘 편에, 여성을 음적 땅 편에 세운다고 여성을 낮추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. 서로가 바꿀 수 없는 특성과 직분이 있을 뿐이다. 부덕은 반드시 재능과 명성이 뛰어나야 함이 아니고 부용은 반드시 안색이 아름답고 고아야 함이 아니고 부원은 반드시 구변이 좋고 말을 썩 잘함이 아니고 부공은 반드시 손재주가 남보다 뛰어나야 함이 아니다. 네 가지 부덕이 지나치게 특이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. 즉 부덕, 부용, 부원, 부공은 다 유별나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다.